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이게임TV 입니다 형님들 달콤한 초콜릿성 많이들 하셨습니까 달콤한 초콜릿성 가면은 경험치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하시는 형님들 있죠 처음 하시는 형님들은 지금 달콤한 이벤트 할 때 하시면은 랩업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벤트들 잘 이용하시면은 뭐 랩업 하는 것도 처음에 물론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뭐 카페나 아니면은 채팅을 통해 가지고 랩업 조금만 시켜주세요 하면은 파티 맺어 가지고 에글라드에 뭐 포트란 정예 포트란 페어 요런 데 데리고 가 가지고 조금만 조금만 돌려주면은 금방 랩업 합니다 그러면 그 랩업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던전에 들어가서 달콤한 초콜릿성 여기 돌면은 한 며칠 하면 되죠 한 3 4일만 해도 뭐 93 레벨 94 레벨 뭐 이렇게 금방 찍지 않나 아마 예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장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최초에 처음 하시는 형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원체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요쪽에 가야 되는구나 아 지금 제가 설정을 안 맞춰놨네요 10미터로 맞춰놓고 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회의님들 그리고 이벤트 제작에 들어가서 어 이벤트가 커플링 어 커플링이 지금 제가 예 29,000개 어 잠깐만 이거 밖에 안 되나 어 잠시만요 아 여기 있을 때가 아니네 잠깐만 한번 가가지고 제가 제대로 다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물건을 저 이벤트 링으로 이벤트 하시는 건 다 아시죠 만약에 본 캐릭으로 다 못할 것 같으면은 보조 캐릭으로라도 돌려가지고 저 퀘스트는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창고에 쓰레기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많아가지고 딱 꺼냈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꺼내 안 꺼낸 것들이 좀 있어서 좀 금방 꺼내도록 할게요 창고 보조 캐릭터에 있던 것들 그냥 좀 옮긴 게 있어가지고 네 별거 아니지만 네 별거 아닙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옮겨 놓고 네 던전 돌려 놓으면서 제가 저거 좀 해야 되겠네요 특화 던전 특화 던전 요즘 제가 특화 던전을 많이 못 돌려 가지고 늘 그냥 밖에서 마을에서 보낸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종일 거의 뭐 하루 종일 마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갖다 놔야 되는 사형토를 갖다 놔야 되는데 희한하게 자꾸 시간대를 자꾸 놓쳐가지고 마을에다가 세워 놓는 게 맞습니다 마을에 쉬는 형님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 여기서 제작 들어가 가지고 이벤트에 가서 커플링 다 만들어야죠 맥스 네 이거 커플링 전부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형님들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초중수 형님들도 요거 이벤트 쪽에 진행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다 완료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필수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상점에 쓰이는 아이템들 막 사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랩업도 하게 되고 장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스키가마 주문서는 지금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마스터 증표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이제 뽑아 봤자 이제 다 갈아 가지고 재료로 만들죠 인장도 아마 처음 하신 형님들은 이런 인장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있는데 이건 뭐 왜냐면 안에 들은 것도 별로 없거든요 이게 3짜리 까지 밖에 없어 가지고 4나 5가 필요한 이제 4나 5가 필요하죠 중수 형님들은 네 1 2 3은 막 퍼주는 것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남아도는 네 그런 수준이고요 이것도 예 만들어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죠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이벤트로 뭐 카드 또 생기고 할 때 강화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획득하지 못하는 영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카드들이 어 뭐야 골드가 부족해 와 이런 자 뭐 골드를 초코맛 골드상자 4 골드 상자를 한 어느정도 하면 되지 골드 상자를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서 안돼 골드 상자 한 5천개 5천개 제작 골드상자 5천개 만들어 가지고 열면 돈 금방 생기겠죠 5천개 열면 얼마나 줄라나 매 밑으로 내려서 골드 상자들이 왜 이렇게 없지 골드를 제가 뭐 물건 사는데 다 써버려 가지고 뭐 없습니다 5천개 네 그래도 얼마 안되네 일단 여기 있는 것들 다시 다 열고요 쭉 이거 딱 아이고 이게 선택하는 거네 뭐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선택 네 이것도 선택 네 조금 뭐 어차피 다 깔아 버릴 거라 네 눈 상자 이런 것들 분해 분해 창고가 창고 란다 인벤토리가 늘 부족해 가지고요 필요한 것들 좀 까요 온다 또 놓자 분해 예 분해 시켜 버리고 내 이런 것들도 아예 놔둬 놓자 분해 시켜 버리고 남 또 여유가 있죠 제작 들어가서 이벤트 들어가서 제작하면 되죠 자 영광아 맥스 제작 하구요 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자 맥스 이것도 제작하고 잠재능력의 엘릭서 요 같은 경우는 재료로 쓰이죠 엘릭서도 이제 작업이 다 돼 있으니까 중수만 돼도 엘릭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막 네 저렇게 만든 것들 다 써버려 가지고 저걸로 이제 그거 만들어야죠 이 제작에 들어가면 빛나는 잠재된 강의상 만들기 위해서는 엘릭서가 필요합니다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7개 만들 수 있네요 얼마 못 만드네 근데 사실 만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빛나는 축복의 결정체도 너무 많이 소모하고요 이거 아니 엘릭서만 넣어도 충분할걸 이거 축복의 결정체를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안 만듭니다 뭐 여유가 되신 핸들은 뭘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제작하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도 많이 남네요 네 많이 남아서 스킬 강화 주문서는 아유 만들자 2500개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만들어 가지고 갈아 버리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초콜릿 골드 상자 5,478개 네 돈 없을 때 그냥 까서 쓰면 되니까요 요렇게 하고 분해 해가지고 저것도 다 분해 시켜 버리겠습니다 이건 뭐 필요도 없는데 왜냐면은 제가 스킬이 뭐 다이스가 그런게 아니라 스킬 하나 만들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것도 골드도 뭐 올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이거 뭐 2억 2천만 골드밖에 안되네요 자 이런식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룬에 들어가서 룬 업그레이드 연속 강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에 룬도 굉장히 소모가 많습니다 지금 14번 실패 했네요 아유 이 룬도 올리는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여기 여기 뭐야 이 10만개가 필요하네요 희게 룬 갈아 부셔 가지고 고급 룬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제작에 들어가 가지고 재료에서 룬에 들어가서 룬분에 들어가서요 예 요걸로 고급 룬 마량 만들면 되겠죠 뭐 몇 개 만들면 될까요 백 1 2 3 4 백만개 만들어지나 백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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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가지고 돌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겠죠 또 이 숫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감이 안 잡힙니다 이게 그래서 대충대충 네 예전에는 와 요거 하나 올리고 저거 하나 내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뭐 지금은 감이 없다 보니까 아우 대충 막 지금 보시면은 뭐 억 단위로 이렇게 막 모이다 보니까요 음 네 지금 뭐 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결국에는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이 네 성장하게 되고 성공하게 돼 있으니까 뭐 시간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실패했는데 뭐가 부족하지 아 전설론이 부족하네요 전설론 없으니까 이랬고요 밑에 요거 두 개 더 남았습니다 와 저기까지 갈라본 제가 깡깡 벌었네요 야 12단계로 이거 하나도 못했네 요것도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이노센트 들어가서 이노센트가 지금 쓸 수 있는게 네 이노센트 조금 부족하고 요거 몇 개 들어가지 들어가지는 안되네 아 필요한 포인트 6포인트 야 6개씩 잡아먹네요 어휴 이건 안되겠다 6개씩 먹으니까 데일리 보상으로 받고요 이벤트도 받고 최종 보상까지 다 받아버렸네 어 아직 수요일 되려면 멀었는데 하루 멀었는데 부지런히 받았더니만은 다 받았네요 그렇게 되면 또 멋진 보상들이 네 요렇게 초월 변신 그러니까 형님들 요거 처음 하신 형님들은 데일리 이거 보상 진짜 월드 보상 꼬박꼬박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초월 패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와 오늘 시작하신 오늘 일주일만 하신 형님들도 이걸 다 초월 카드를 얻을 수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거 전부 다 강화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아직 멀었으면 이게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카드 추출 해가지고 초월 들어가서 카드 추출 한번 돌리고요 그러면 7천 개 되고요 7천 개니까 카드 강화 하려면은 잠깐만 얼마가 필요한 거야 3만 개가 필요한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어림도 없네요 초월 해가지고 초월 성공하면은 이게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찍었었어요 재료가 부족하네 여러 번 찍어 가지고 했는데 편집을 못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 편집의 게으름 때문에 너무 아쉽네요 영상 많이 찍어 가지고 형님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더 부지런하게 게임도 부지런하게 카드 강화 들어가서 하나 할 수 있네요 카드 강화 돌리고요 카라 구강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자 구강 얘도 구강 만들 수 있겠네 얘도 구강 만들고 나면 9천 개 9장이나 필요하네요 이거 언제 또 또 모으냐 근데 언제쯤 모을 수 있을까 싶어도 이게 게임이란게 참 신기한게 하다보면은 금방 또 되더라구요 네 길드 출석 하구요 이게 원래 제가 길드를 옮기려고 했어요 하도 PK가 심해 가지고 그 다음 월드 쪽으로 가질 않았거든요 사생부 보시면 알겠지만 3섭인가요 3섭에서 미친듯이 PK를 해서 3섭으로 갈까 했더니 3섭에 계신 분들은 1섭에 계신 분들한테 PK를 엄청 당하더라구요 어디든 안전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냥 아예 서버 이전 하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3섭 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3섭이 안되겠더라구요 3섭 가면 1섭 분들한테 또 두들겨 맞을 것 같더라구요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뭐 맞으면 바로 쓰러지니까요 지금 돈을 모아 가지고 지금 6,000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거래소에서 이거를 지금 사려고 방어구를 사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들이 이렇게 8,000 다이아 정도 수준은 돼야 되요 7,000, 8,000 다이아 수준은 돼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돈 조금만 더 모으면은 초월 방어구 하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런 것들 사면은 그쵸 요거랑 각성을 초월로 사게 되면 이렇게 능력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투구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씩 사야 됩니다 장신구도 물론 사야 되죠 장신구도 7,600 아이 돈이 6,250 다이아라 네 뭐 판매 그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초보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그만 아이템들이라도 줬어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예 파란 아이템들 빨간 아이템들 팔리지 않을 것 같아도 10원 20 다이아 이렇게 10 다이아씩 올리면은 팔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1300 다이아 모았는데요 형님들처럼 이제 큰 거 있잖아요 큰 좋은 아이템들 팔아 가지고 제가 올리지 못하고요 그냥 조그만 아이템들 그냥 하나 둘씩 모아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분해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같은 경우는 다른 힘 들은 다 버리시는 그런 것들 또 박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했네 아이 이거 제가 연 줄 알았는데 안 열었네요 이거 안 연게 꽤 있었구나 네 요것도 열고 이것도 열고 안 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이런거 녹색 상자 이렇게 파란색 상자들 있잖아요 틈틈이 또 모아놓고 요즘 빨간색은 완전 잘 나오잖아요 조금만 성장해도 형님들 월드던전에서 여기 영원의 탑 같은데 영원의 탑 같은 데 가면은 좋은 아이템들 바로 획득할 수 있잖아요 영원의 탑 1층 가면은 뭐 아이템들이 쏟아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박스들이 이게 영웅 무기상자들이 영원의 탑 1층 정도만 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1층에 대한 그 정보가 어디 있을 텐데 어 아니면은 형님들 그 성장 가이드로 보면은 전체 사양태에서 보면은 여기 다 나옵니다 영원의 탑이 어디갔어 배신자 배신자 영원의 탑 영원의 탑 1층에 갈 수 있는게 있어요 영원의 탑 2층 영원의 탑 1층 예 180만 요거 180만 투력만 돼도 영원의 탑 1층 가기 때문에 1층에서 이제 저게 붉은색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 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이제 저게 이게 오히려 더 가격이 낮아요 이런 애들보다 왜냐면은 요거 나오는 데를 다 점프해서 뛰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렇게 더 잘 팔릴 수가 있어요 네 현재 380만 만만치가 않네요 투력이 380만 목표로 하고 있고요 379만입니다 114레벨 가는데 와 이번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어느 때보다도 네 이게 한번 슬럼프가 와놓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레벨은 114 빨리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